Rayo 주구리 소잔 팔잔 들소 폼도 주구리 dü 디딴 영구 Let's build in the L.A. 그닥I have 마친 d.o.m. 소주 손에 손자 다른 손에 둔 들소 두명은 브레이트 또 짠 또 짠 와우 와우 가수 좋아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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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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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과연 saw 처음에 curtains 불토 우빅 디스 town rose 아 실력은 일oit 이즈소 미치 not 이런 노래가 났다. 아니 아니요. 아? 고마워 진짜? 못 부셔. 너무 좋아. 뭐야 뭐야. Wasp2 형이랑 왔었구나. 오우아, 오우. 래이브가 apat 정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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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잠이 들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세계분 that's it yeah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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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디오니소스의 마무리 지었는데요 디오니소스 지윤 씨 증거 좀 풀어주세요 디오니소스의 성두쌤이 저한테 아 잘한다 했어요 네 맞죠? 아 예 잘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때 뿌듯하네요 지민 씨와 저의 작문 실력을 비교한다고 아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살짝 공개한다고 해서 아 왜 웃어 아니 왜 웃어 왜 아니 비교를 하지 말라고 종이 두께는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아니 저는 언제나 항상 너무 즐거운 활동이었어서 팬분들하고 우리 멤버들한테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항상 도와주는 스태프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네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되게 재밌는 활동이 되었던 것 같아서 아직 일주일이 더 나갔지만 디오니소스로 응원해주신 우리 아영 여러분들 그리고 댄서분들 저는 감사합니다 자 디오니소스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아 태형씨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활동한 지 한 일주일 이후였는데 어 진짜 아무래도 찍을 게 많다 보니까 좀 약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아미 여러분 없었으면 응원하러 안 왔으면 저희 진짜 아니 두 번도 못한 두 번도 못할게요 아 한 번 하고 한 번 더 제대로 못해요 맞습니다 퀄리티 경고 앞으로 더 힘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디오니소스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참 제가 복수는 과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안무까지 선택이 됐는데 참 느낌이 새롭고요 그리고 이 곡이 또 멋진 퍼포먼스가 나와서 너무 끝나는 게 시원석석하긴 하네요 그런데 뭐 어디에서든지 디오니소스는 디오니소스는 오직 미디어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는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는 사람 많이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방송 활동 그때 할 디오니소스 무대는 다 끝났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팬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디오니소스 인기가요 산업을 진짜 다 마쳤어요 이제 장소 이동해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산업하러 갑니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전화가 되기 때문에 가끔 그 현장에서 보도록 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그 디오니소스 마지막 역할을 했는데 정말 의무준 의무준 소원처럼 정말 선수적인 사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마지막 역할을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잘하는 것을 위하시고 의미 없나? 지금 만난다 다행히 약기, 칼라, 칼라, 칼라